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자로 하여 유해연 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 사실 이런 문제는 좀 틀리라고 낸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뭐 크게 공부 안했던 문제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나온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사업주는 아스틸레 용접장치에 치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한다. 다만 주관미 치관에는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는 아스틸레 용접장치에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 많이 했던 문제. 자, 함으로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프 절단하중이 2000일 때 우리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보는 문제인데 함으로 직접 지지하는 달기 안전기수 5 이상이기 때문에 5, 2000 해서 400킬로 그래서 안전기수를 아셔야 되고 허용하중 구하는 안전율분해 절단하중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안전인증 보호구 3가지의 이건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자, 우리 조도 일단 이 루맨을 모른다. 우리가 루맨 광속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조도 곱하기 거리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0 곱하기 2의 이승 480 루맨이 나오면 거리제곱에 루맨 480 53.3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자, 방어조치를 하지 않으니 양도 대여 우리 수도 없이 했던 문제죠. 타워크레인 해체하는 시 작업시 포함한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 수도 없이 했던 거 1번 빼고는 우리 다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연평균 작업자 수는 4천명이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음, 사고 사망 만인율 아, 우리 만인율을 갑자기 턱 낸다. 아, 만인율도 어렵지 않죠. 연간 평균 작업자 수 분의 연간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 하면 됩니다. 자, 작업자 수가 얼마죠? 4천입니다. 4천 사망자 수는 1명 발생했죠. 곱하기 만인율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고 이런데 빈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였죠. 우리 10년 이상 풀면서도 사망 만인율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대뜸 내버렸다. 음, 참 이런 게 시험 운이해요. 우리 보통 평균 우리 도수율이나 강도율 종합재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뭐 가끔 연천인율이나 어, 좀 꼬운다 해도 환산 도수율 환산 강도율 이런 것들 많이 내는데 연천, 아, 연천인율 사망 만인율 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허를 찌르는 문제였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우린 지금도 숙지하고 가면 되죠. 어, 여기까지 어, 자,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 어,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10번 음, 뭐, 뭐 해서 결국은 충전 부분에 접촉, 감전 위험 충전 부분에 대한 감지를 방지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되는 방어 조치 4가지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여러분 외우고 계시며 자, 11번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에 씻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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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서 전도 또는 굴러뜨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적으라는 게 결국은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사업주 준수사항 4가지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 어, 아직도 숙지 안 돼 있는 분들 반드시 외우시고 어, 인간의 오류 자기적 그러니까 오미션 에러